Q. 오른쪽 갈까? 터나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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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ER 입니다만 형님 노리지 마세요 ER이 가고 있는데 어디서 성님 미사일만 낭비하는거에요 미리 알려드린거야 바닐라 김치찌개에요 바닐라 아아 아이디 띄워서 되나? 됩니까? 붙여야 안되나? 띄워서 만들어지나? 저도 모르죠 안되면 초대드릴게요 확실히 초반에 견제구 던져놓으니까 애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거에요 너무 좋은거 같아요 근데 미국이 좋은점은 미국은 그 견제구가 실제 죽일 수 있다는거죠 그 견제구가 진짜 들어오면 죽는거다 안남은 진짜 그게 킬 가능한 견제구 다른 국가는 이제 말그대로 견제만 되는거에요 그 차이입니다 형님들 초보자인데 F4S 팩 확인을 안하나요? 이제 할인하려면은 11월달 되야되요 사실려면 지금 사시는거 나쁘지 않습니다 11월달은 되야될거 같은데 그전에 혹시 할인할 구간이 있을까요? 뭐요? 여러마리이냐? 여러마리는 정해져있잖아 뭐요? 뭐가요? 여러마리 여러마리는 정해져있잖아 뭐할지 뭐 똑같겠죠 뭐 헐스랑 다를수도 있는데 마지막 3번 그러니까요 똑같은거 같은데 레이더 보면 애들 다 빈기동한다고 다 바쁘네 오케이 싸놨고 가입시다 이게 빈기동이 가능한게 암남 계열들이 부스트 런타임이 짧아서요 추진력이 떨어지고 나면은 회피하면 못따라오는거죠 그래서 가능한거에요 그래서 코앞에서는 사실 죽어야되요 회피 쉽지않아 코앞에서는 코앞에서는 쉽지않습니다 F5 보세요 저 들어오다가 불타오르네 언덕에 저거 저도 한번 노려보고싶어요 가능한가 보자 아 이게 만난다 보자 음 또 맞았어 아니 땅을 기고 있는데도 맞아서 바닥은 소용없어요 미사일 각으로 들어가면 안돼 요새는 이제 빈기동 바닥으로 긴다고 안 맞고 그러잖아 아니 그 뭐지 산맥으로 기고 있는데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락 잡아봐 이안 이거 이알각이다 아 자피 저거하나 내가 잡아봐도 될 것 같긴 음 음 음 계속 날아올꺼야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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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sok 음 음 으 으 으 이렇게 알거에요 상님 살아있어요? 네 상님 생존율 장난 아닌데? 역시 ER 보셨죠? ER입니다만 까불지 마라! 러시아 아직 ER은 살아있다 왜이래? ER입니다만 하하하하하 상님 이제부터 캐스하면 되는데 상님 어디계세요? 캐스할거 널리할거 보세요 이제 먹는거 봐 아분들 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산다음에 좀 버티다가 살아남은 다음에 해야 돼 어 두대 온다 다이브각 잡아야겠다 오 잡았다 아 근데 보세요 근접할 일이 없어 오기전에 다들 뭐 맞고 죽어버려 그니까 사이드와인드솔 각이 안나와 이거 보세요 보세요 아니 근데 근접한납이 더 짜선대 근접한납이 그러면은 보세요 미칸 얼마나 세겠어요 승리에 빨리 프랑스에 끌고 맘 빨고 하하하하하 아 저기있다 저기 저기 저기있다 하하하 저기있다 저기 하하하 작은공항에 감히 착륙하려고 한다니 어? 금방지다 제가 가서 떼그맣게 혼내겠습니다 레이드 꼬부가서 아 제가나 그쵸 나대야죠 1대 1 1대 1주로 나대야죠 굳은 일을 해야지 하하하 아 이 티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 써버렸어 준비를 Both 아이 아군 죽이겠는데 하하하하 하하하 죽였으면 그립이었겠다 어 그러네 작전인데 시물맵이 아니다 뭐지? 뭐지? 어 F18이 보이는데? RBR도 있나? F18이 보이는데? 뭐지? 다이그 샤크 아니면 적을건데? 헤리어? 헤리어는 있을 수 없지 않나? 다이그 샤크인가? 헤리어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아 그런가? 다들 아이스턴 무시하던데? 어제 타보니까 좋던데? 아이스턴 지금 핑 찍은 곳에 패드에서 두대 빠지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 아 뭐야 빠질께요 한발 샀는데 두발은 못 쏘겠다 한발은 사놨어 여기 한대 한발이 있네요 이쪽에 맞습니다 기체가 진짜 불완전하다 해피 됐나? 어 잡았다 15킬로등가 3개 어 15킬로? 아 F16이 없구나 전방에 뭐 하나 보이는데 네 전방 저구도 맞죠 예 저구도라긴 그렇고 한 3,4천 아 그럼 보는것 좀 다른가 보다 전 지금 딱 제 앞에 뭐 한대 있거든요 와 내 이거 진짜 강진하곤 했는데도 못 잡네 이거 되겠는데 이건 될 듯한데 또 한 대 더 있네 저거 돌아가는데 쏘고 오른쪽 갈까 아 터나네 그래 뭔가 그래서 그래서 왔다왔대 우리 신기풀이었어 아 네 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네 또 저거 마크하러 가는거여? 응 네 귀여아아아 이제 우선도는 가끔씩 하는거같죠 주꾸링 고것도 해보시며 네 쏘았습니다 EAR입니다 EAR입니다만 EAR입니다만 형님 노리지마세요 EAR이 가고 있는데 어디 성님 미사일만 낭비하는거여 내가 미리 알려드린거야 미사일 혹시라도 남겨야 할까봐 자 저기해서 레이드를 하고요 강제를 하고 내두고 피했다 와 나 못 피할 줄 알았는데 이걸 피하네 빠집니다 토네이도가 쏜거였나 너 뭐였던게 아 토네이도도 암남 쏘는 토네이도 있잖아 그 놈이었나보다 전방에서 또 미사일 승림이 쏜거겠죠 승림이 미사일 샀죠 방금 쌌다고 해주세요 안쌌어요 안쌌어요 어 뭐야 누가 쏜거야 이티각을 노린다 이티각을 노린다 남은 적 3대 이티각을 노리겠습니다 아 속도가 선에 계속 하다보니까 800km까지 떨어졌다 가속도 어 미사일? 오른쪽에 자꾸 미사일 날라온다 뜨는데 누구지 세대 세대 중에 한댄가 앞에 두대보이고 손님 못드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아 죽었네 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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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남남이다 아 헤헤헤 계속해 봐야돼요 계속해 보면서 제대로 한번 성공하면 그다음부터는 될거에요 오른쪽 위에 어 뭐야 머리 위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머리 위에 있는데 빠진건가 도망가는건가 빠지는건가 이사일 계정인가 이사일 계정인가 코앞이 아네 해도 잘하면 되겠다 같이 보고 있는거 같은데 잘하면 되고 잘하면 안되네 계속 도망가보아 내가 일단 빠졌다가 또 다시 들어갈게 죽을때까지 또 쫓아가야겠어 쫓기고있어요 또 박님 쫓아가는거에요 쫓기 아니요 제가 쫓고있습니다 쫓아가고 있는데 내가 오른쪽 뒤쪽에 뭐가 많아 지금 보니까 야곤 본대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오케 잡아준다 야곤이 지금 되는데 용파는 자 여기 뒤에 뭐가 쌌짓는데 우리 공항 방향인가요? 일하는게 와 한마리 샀는데 다섯 번 썼어요 자, 방금 제 플레이 평가좀 한대도 남아있는데 미사일 쏘는 놈있다 뭐 하나 남아있어요 여기 뭐있어요 어디있나 여기 있었는데 아, 저기있다 아, 나이스 그리고 한대도 있어요 조심 뭐 남아있나 오, 나이스 우리 편대가 다 있는데 오케이 야, 수 27 와... 아닙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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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